1969년 8월 19일 남자구요 양준일 이분에 대해서 이 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? 남자 맞아? 이쁘장하게 생겼던데 이쁘장해 생긴 것도 잘 생겼고 근데 뭐 기우생이 8월 19일 날씨가 더워질수록 인기도 하락일 거고 쉬운 말로 요새는 좀 안 좋을 건데 이 돈이라는 거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2, 3년 전부터 아마 확 이슈가 됐을 거야 쉬운 말로 돈도 좀 벌고 이름도 명성도 얻었을 거야 그니까 없던 사람들이 횡재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감당을 못하거든 그니까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러다 보면 모르긴 몰라도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일 텐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되지도 않는 욕심을 또 계속 끊임없이 버릴 거고 왜냐면 돈의 맛을 봤으니까 그 친구도 금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텐데 금년이 되게 안 좋은 형국이니까 거기다가 내년도 그렇고 좀 이슈가 되나 보다 올라왔다가 조금 하락이 온다? 뭐 기복 같은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많다 보니까 많다 보면 그 친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뭐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겠지 근데 아마 그 친구도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거야 그 친구는 그리고 지가 되게 잘난 조아로 그게 문제라는 거지 사람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네